김진희의 돌축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. 김진희입니다.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. 밤사이에 정말로 안타까운 뉴스 속도가 들어와 있습니다. 프랑스의 상징이자 파리의 심장이었던 노트르담 대성당이 이유를 알 수 없는 화재로 불에 탔습니다. 현 시각까지도 진화 작업이 한창입니다. 하지만 애석하게도 노트르담 대성당의 상징이었던 그 아름다웠던 첨탑이 완전히 전소돼서 공개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. 프랑스 파리 시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시민들이 노트르담 대성당의 화재 소식이 안타까워하고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. 잠시 후 현장 상황 실시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. 김진희의 돌축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. 잠깐만요.